안녕하세요. 리설이패스토픽의 리설입니다. 55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어휘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1, 급여와 세금 급여와 세금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 급여 내역 급여 내역 기본급 기본급 실수령에 실수령에 세금 세금 식대 식대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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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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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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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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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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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으로 통장으로 들어가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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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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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실제 로 5 비교 라.구요 대화만 아예 골 백화 이해고 그리아 플러스 더 라.구요 얼터자인 번에러 타빠이, 번에러 대게, 우다른 꼴라기, 아니 더라구요, 번 날래, 보이너 번에러 타빠이, 고 얼터호 그리고 빛에선, 그리야, 꽃이 다 더라구요, 이 파럭자인 이 자인 더라구요, 마트레호, 이 자인 다 더라구요, 이 예수꺼 얼터자인 번에러 수네, 우다른 꼴라기, 간다 더라구요, 번에러 자네죠, 번에러 수네, 요 얼터호 아니, 너야쿠라 타빠이우다, 번에떠리카자인 그리야 플러스 군유, 어, 호, 어타구니오코 썼다, 네요 번이, 이 번에 섞인 척, 얼터자인 러에쳐, 보다, 떡호 아니군요, 후이너러에쳐, 군유코 썼다, 아니네요, 번이, 밀쳐, 그렇군요, 테스트 썼다, 테스트 러에쳐, 뭐 예수꺼니, 번에 섞인 척, 군유코 썼다, 그렌네요, 유용한 표현 한눈 팔면 안돼요 한눈 팔면 안돼요 삽다이 걸터 자잉 함이 앙카 두이타 쳐니 더러 에우타는 너 쩔 라이까나 두이타는 뿔에 쩔 라이를 헤르누 버르네 에우타 앙카 마뜰에 쩔 라이를 헤른다 게리자잉 커터라고는 적힌 자잉 머털러 게이 단 너디에고 띠올타고 한눈 팔면 안돼요 건널래 호시알 흐눅 벌쳐 한눈 팔면 안돼요 기계를 사용할때는 위험해요 한눈 팔면 안돼요 버텔럽 머신 절 나온다 커터라쳐 네 주의할게요 호시알 걸쳐 띠올타고 자 연습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요 터스빌 헤른다 게리 월급 명세서마 소득세 주민세 천이 뭐 떨럽 요 설 세금호니 그래서 일래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떨럽고 비벌어 맞게 체크 버르노 걸쳐 세금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털빅 적기 라미로리 히사 거르노스 그래서 요 자인 총액 요 자인 실수령액 빈넘버 자인 기본급 4번 식비호니 그래서 요 칼리타 엄마 세금꽃 썼다 총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실수령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기본급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식비가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식비가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번에 러 어비아스 거르노 섞인죠 자 정답 양천이 플러스너 자인 서포에 에우떼이요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총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전마로폰 띡척기 라미로리 히사 거르노스 실수령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파스타비 리네퍼이샤 띡척기 라미로리 히사 거르노스 기본급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아다르굿 어플로폼 띡척기 버네러 히사 거르노스 식비가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카나코 컬처 띡척기 버네러 히사 거르노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해 보시죠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칼리타오마 우지쿠라 로제러 쿠라카니 쿠라 거르노스 이번 달에는 월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스 머이나 짜인 떨러 어째이 얼리 데레이처 저스도라교 자 곧 있으면 짜 레이 후다 추석이니까 추석 보혜골레 자 B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예 상여금 퇴직금 예 보너스 후니 그래서 이제 상여금 1번 상여금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퇴직금자에 이제 컴퍼니 초래가 액벌써 액벌써 뿔에 깐 거래 뻗지 이제 컴퍼니 초래가 자 2번 주민세하고 소득세는 뭐예요 주민세 소득세 예 주민세자인 터빠일레 쿠나이 타오마 버슨다 끼리 띠르노 버르네 퍼이샤오 그래서 터빠이자인 코리아마 버슬라에 꿀레 띠르노 버르네 퍼이샤 소득세자인 코리아마 버스터의 덧발렬게 엄단이 처번에 퍼이샤오 꺼마우더의 훈훈 처번에 또 꺼마의 거 퍼이샤쿨라이 터빠니 띠르노 버르샤 띠르노 버르샤 띠르 차인 소득세 자 그건 월급에 대한 기본적인 터보 세금 세금이에요 세금 1번입니다 자 보험료자인 비막국 퍼이샤오니 자 3번 급여 명세서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해요 자 떨렀고 비버렀마 바스타비 린에 퍼이샤 체크 버르네 호 번에 께 헤르노 버르샤오 실수령액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보세요 실수령액 바스타비 린에 퍼이샤오니 일본어 실수령액 번에 러 렛게 고타운 헤르노 호소 공제총액 이 거타운의 버이샤오니 텃텃 빨리 리에포트 버이샤 바터 이마 껄 식대 카나코 버이샤 예스도쿠라 니까네코 전마보이크 버이샤 차인 공제총액 자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보너스장의 거서리 희석 걸쳐 보통은 사더란트야 삐 기준으로 자 기본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아달이 서해 퍼센트 아니 두의 서해 퍼센트 예설이 예사네요 희석 걸쳐 수당은 벅다우니 기본급자의 아달읍은 린에 퍼이샤오 정답은 2번입니다 대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자 잘 들어 보셨습니까 저랑 같이 보시죠 지은 이반 두이전하고 코라까니요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반 씨 뱅크북 체크 거르는 거요? 떨러 아이코으로 걸쳐 네 고 그런데 떨러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째 꼴 본다 적은 것 같아요 산호러에서 토레러에서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컨트렉마 헤레코 퍼이샤 호이너러에서 아 그건 아 뼈자인 각종 각종자인 비빔납쿼터 여기 이제 통장 통장자인 뱅크 아카운트 각종 이제 비빔납 기싱 기싱 쿼터 자 비빔납 보험과 비마로 세금 때문이에요 걸레 거르다고 계약된 임금에서 컨트렉과 헤레코 떨러 받아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껄 러 비마 뽀뽀이샤 거탈 저티 린처 아 고 계약서의 임금을 컨트렉과 떨러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네 석과의 린에 호인으로 했죠 네 고 급여 명세서를 보면 예 떨러고 비벌은 헤른다 실수령액이 라는 게 있는데 바스타비 린에 퍼이샤 번네타운 처 그게 교장 이반시가 이반질레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실제로 바스타마 꼴터 호 바스타마 린에 퍼이샤 호 그렇군요 데스토러 에쳐 다시 페리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겠어요 이 떨러고 비벌은 체크 거룩을 걸쳐 고마워요 단예반 자 두 잇따 풀어 쓴 거 저바빠래 그 자료를 걸어 이반시가 계약된 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반질레 컨트롤 코에코 털러 번다 토렛 털러 코 파에코 까롬 게호 자 급여 명세서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뭐라고 해요 털러 코 비벌은 마 바스타비 린에 퍼이샤 게호 꺼내라 그 이따 풀어 쓴 거 저바 기티너 썩고 논저기 자 털러 풀어 쓴 거 저박자인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기 때문이에요 컨트롤 코에코 털러 파터 컷 러피마 니칼레코 자티 리에골레호 자 도수로 풀어 쓴 거 저박자인 실수령액 바스타비 린에 퍼이샤 게호 번호로 소디에 부사님 도수로 털러 피오자인 실수령액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화의 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5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대화 1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어휘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2 수당 어휘 2 수당 어휘 3 수당 야간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수당을 받다 수당을 받다 포함되다 별도로 지급하다 가불하다 시급 일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리 몰리다 야근 야근 아서 그런지 어타와 어서 그런지 예스코 얼터짜인 거에꼴레 호키 후다른 해롱 어제 늦게 자서 그런지 오늘 좀 피곤하네요 요 서 그런지 네팔사람이어서 어타와 네팔사람이라서 원인 되죠 그런지 한국말을 빨리 배우네요 네팔리 만체 보에꼴레 호키 코리아마사 치터이 시쿠넌 운서 일사지코 얼터 고 아 아 아 끄리아 비세선 어타 성겨시도 조레러 이다 뭐 아서 어서 그런지 건너서 덜이 가고 자 유용한 표현 자 일손이 부족해요 이제 일 깜 손 핫 깜거르네 핫 꺼미쳐 꾹더이너 머털럽 깜달 어져있자인쳐 머턋 어져있자인쳐 띄올터보 우다르네로 요즘은 주문이 많아요 아저깔 고더 데레이차 네 일손이 부족해요 깜달 어져있자인쳐 만체 어져있자인쳐 띄올터 일손이 부족해요 건널래 깜달 데레이차 어져있자인쳐 만이소로 어져있자인쳐 띄올터 자 연습문제 같이 해보시죠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에요 라띠꼬 깜꼬 벅타 퍼티호 일한 시간만큼 져요 깜거레꼬 썸머에 젖띠 딘처 하지만 털어 일반 근무시간에 사다런 깜꼬 썸머에 피아노 노우보제데끼 기우소 처벌제 썸먹고 띄번따 자잉 꼭 시급 예 권타꼬 버리샤 예 에 권타마 커티 버리샤 디네오 시급번처 시급보다는 높아요 1번호 세금 헐호 자 2번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벅타 껄레리너 섞인처 자 보통은 사다런 떠야 월급에 삑 나오니깐 이제 썸마베스 거래러 아예 꼴래 이 월터 그래서 포함되어 나오니깐 썸마베스 분후 썸마베스 뭐예 꼴래 에 포함되어 나오니깐 정답은 2번입니다 월급하고 같이 지급돼요 털럽지터 선거의 딘처 자 가불에 나오니깐 뭐 털럽자인 터빠일레 털럽지터 선거의 딘처인 버스딘 버츠요 또 아저 에이뻐이셔자인처 그래서 이래 버스딘 버츠 린에 빠우는 속은에 털럽다 에이 털너이빵 털너이뻐이셔자인 어기나이린에 요자인 가불 1번처 요 예스코스 플러스 놓고 접합도 보이너 정답은 포함되어 나오니깐 2번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수당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예스머니나 짜인 벅다 너 아이코저스더라교 네 격리가 격리가 짜인 어카운트 비바구 어 어카운트 비바구만 문제가 있어서 서머스야 보이러 이번 달만 예스머니나 맞뜰에 쭈떼이빈처 류얼토 대세 별도로 지급한대요 쭈떼이빈처 건네고 얼토 2번입니다 수당을 받는데요 벅다린처 밀델이너 자 시급은 얼마에요? 에건 따고 잘라 버티고 보통은 사드란 떠야 최저임금 미니멈 덜러 아다리 히사컬서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단자인 빙고 잘라 정답은 2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2번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자 피아노 노후버제대키 처벌에 썸머 6장인 법정근로시간 법정은 니에마토끼고 깜꼬 썸머 자 2번 비닷고 디마 깜거리라 이곳자인 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자 3번 라띠 더스버제대키 아르코디인 비아노 처벌에 썸머 요장인 야간근로시간 나이시프트 버즈 자 강끼 처벌에 대키 럭벅 아트버제 썸머 서머의 타페코니 요장인 연장근로시간 대화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대화 2 칸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 그러게요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그래도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 달은 부자 되겠어요 네 휴일에는 좀 쉬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럴게요 고마워요 네 잘 들어 보셨습니까? 자 여직원 이제 뭐일라 스태 뭐 여직원 먼저 뭐일라 스태 여직원 먼저 칸 비대식감 날 뻔하고 자 칸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에칸지 나마스테 아저깔 데레이베스트 천이 네 고 일이 많아서 깐 데레이버에러 지난주에도 거의 꼽다 뻔니 계속 니런떠러 야근을 했어요 나이시트마 깐거래 그러게요 데이터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짜레이 우서뻑에꼴레 호키 일깐 데레이처 흠이 어기 어이마뻑에꼬 아서 얻다 얻어 그런지 후니 어르꼬 우다 럼퍼니 해로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저 모섬 람으로 보헤러 호키 파크마 히네마니소르 데레이처 어니 데스파치 이리 몰리다 이리 몰리네요 이리 몰리다 자잉 딴 데레이처 호 야근 자잉 나이시트 호 자 그래도 더러 야근 수당도 받고 요 나이시트 호 벅다퍼니 린처 어니 상여금도 받으니까 보너스 범히 니에꼴레 이번달은 예스머니나 자잉 부자 되겠어요 부자 자잉 더니 만젤라요 하하 하세꼬 휴일에는 좀 쉬세요 비닿고 딘짜에 얼리 아랑 거르노 호스 돈도 좋지만 보이샤뻔니 람으로 쳐 떨어 건강도 챙기셔야죠 수아 스테퍼니 캘라 아쿠노 걸쳐니 그럴게요 대소리 걸쭈 고마워요 단여밭 자 구이타플러스 넣고 저밭발에 빗자르 거롱 칸씨는 왜 계속 야근을 했어요 칸지 차인 끼넌 이런떠런 나이시트 거래 자 칸씨가 여직원에게 이번달은 부자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칸질래 뭐이나 스텔라에 예스뭐이나 더니 만제 훈에 쳐 번내고 까렁 깨호 저밭 얕 거르는 척이 네 왜 계속 야근을 했어요 끼넌 니런 떨어 나이시트 깐 거래 네 일이 많았어요 딴 데리버에 굴레 자 키너 부자가 되겠다고 더니 만제 훈에 쳐 번내고 까렁 깨호 네 이번달에는 야근수당도 받고 상여금을 받기 때문이에요 네 나이시트코 벅다퍼니 닌처 아니 보너스퍼니 니에 굴레니호 자 그러면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화 2 칸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 그러게요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그래도 야근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달은 부자 되겠어요? 네 휴일에는 좀 쉬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럴게요 고마워요 활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떠스필자인 터빠일레 코리아 푸게러 깡 거른다 끼리 떨러 빠운다 리너서픈의 급여명세서 에우따 우다란호 파라 컴퍼니어문살 퍼럭퍼럭 후너서킨서 요 파 급여명세서마 거스토쿠라 렛게 고쳐보내라 성거의 해로 요 짜인 두이어자로 쪼우더살 주머니나 급여명세서 성명 이름 이반 깜달코나모 사원번호 요 컴퍼니고 스텝넘버 예스 됐죠 자 급여산정기간 요 떨러 피사거래고 서머에 거버디 요 주머니나 버리고 그라우니 은행 요 비데시아프 깜달래 깜달코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 한국은행 계좌번호 어카운트 넘버 세부내역 비스트리코 비벌어 급여내역 떨러코 비벌어 세금내역 껄코 비벌어 공제내역 걷다우네 비벌어 기본급 바다르붓 바다르붓 어카운트 연장글로스당 야간글로스당 휴일글로스당 요 비벌어 헤른들끼리 요 이반자인 비닦고 딥마자인 깡거래고 처인하니 끼넣은 달끼리 0원 제로원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엄다니꼬 디르누퍼르네 걸 주민세 버시러 디르누퍼르네 걸고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여쭤어 어루코어대야나 코스톨 비마어 보네라 자 급여총액 떨러코 점마 버이셨자인 예띠호 세금총액 껄코 점마 버이셨 세금총액 공제총액 컷다우네 버이셨 그래서 마스타빅 실수령액자인 요호 기너분들끼리 급여총액 바터 세금총액 니깔르네 세금총액 공제총액 니깔르네 세금총액 세금총액 반키버이셨자인 더파이플레 요실수령액 건넷고 요바그자인 바스타비 땀달래 니네 버이셨 아호 그래서 뭐해 히히 퀘스천해롱 자 이반시가 이번달에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얕거르는 적기 예 이안 이렇게 고사니 요거이샤리노 버이셨 정답은 2번 입니다 2번 자 급여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반시는 세금으로 만 888원을 냈습니다 루티뽑기 미혜로 세금으로 11,976원 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자인 접합포이너 자 이반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미 해롱 고용보험 천이 떼서일레 요번이 권리오 고용보험 이랬고 자 이반시는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요 니엠마 토케코 썸머에코 바헥 깜거레 호 요 호니 키너번다키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번이 리에코 그래서 일레 법정근로시간 바헥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깜거레코 호 번에라미 고조마사척 그래서 일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반시가 2013년 6월에 일한 것에 대한 인근입니다 예 포일로 헤른다키리 두이허자르 떼로 호이너 두이허자르 쪼우더살 준 머이나코 떨러포 대세이오자잉 윌다이나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의 정답은 2번 2번이구요 정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 떨러포 월급을 받는 방법 떨러니네 떨리까호 자 월급은 떨럽자잉 한 달에 한 번 액 머이나마 액조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깜거래꼴라 깜거래꼴 콜라기 비에코 대가 뭐 잘라 어이샤 아 부자운서 월급은 떨럽자잉 보통 사다란 떠야 한국에서 코리아마 개설한 은행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개설한 콜레코 벵크코 벵크북마 뚜름떠이 아운처 디퍼짓 거린처 월급은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보다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급자인 캐시마 뚜름떠이 린에 번다 벵크북 구하라 계좌이체 트랜스퍼 거래러 리누 안전합니다 수록차처 또한 어니 월급을 받을 때는 떨러비에코 서머에마 기본급과 수당 공제내역이 기재된 월급 명세서를 함께 받아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니 떨러민다게리 아다르부 버이샤 버타 버타 비버런 레키에코 월급 명세서 떨러비버런 함께 받아서 선거일이 에러 금액이 정확한지 버이샤 버카처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거른 후 베스호 월급 계산하기 떨러비사 거른 후 자 급여는 떨러비자인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아다르부 떨러비 버타 마 무채 고처 기본급은 아다르부 떨러비자인 최저임금 번단 미니멈 떨러비 번단 높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미니멈 떨러비 번단 마띠 마띠 훈육벌처 수당은 벅타자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하미 어이마 철파벌이 있었기요 자 각 수당들은 프로텍 벅타하우루자인 기준시급에 저 아다르부 요 건딱고 떨렀고 1.5배에서 액포인트 빠츠구나 대키 2.5배 에 두이 포인트 빠츠 구나 썸머 히사컬처 자 수당의 기준과 요 벅타코 아달 계산시 히사커르네 포뮬라자인 대략 럭벅 다음과 같습니다 민낯어졌어요 요자인 히사커르네 터리카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 연장 비닷고 디마 연장 거른다게 히사커르네 터리카 터리카 휴일 야간 비닷고 딩고 나이시프트 연장근로 1일 아트시간 초과 액틴 아트건따본다 버디 깡거레코 컨더마 요 탑배코 건따 멀티플라이 기준식은 멀티플라이 근로시간 데스퍼치 컷디구나 히사커르네 요자인 터럭퍼럭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라띠 더스버젠데기 아르코딩 비아노 처벌에서머 깡거레코 요자인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에 일할 경우 비닷고 디마 깡거레코 컨더 휴일 연장 비닷고 디마 아트건따본다 버디 깡거레코 요자인 휴일 연장 휴일 야간자인 휴일 밤 버스버젠데기 라띠 더스버젠데기 아르코딩 비아노 처벌에서머 깡거레코 히사커르네 계산식자인 포뮬라고 최저임금제 미니멈 덜럭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깡달코 지번코 수록차 골라기 임금의 최저기준을 덜럭고 미니멈 아트할자인 법으로 니엠 두아라 개런티딘 제도입니다 풀어본다고 최저임금은 미니멈 덜럭자인 매년 발표하며 허렉 벌써 고새나 거린죠 매년 허렉 벌써 그 금액이 다릅니다 띄워셔 버럭죠 그래서 요차트에른다 거리 두여자르 에가르 대키 두여자르 쪼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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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급 권타고 떨럽 데스파치 1급 딩고 떨럽 아트 권타깡 거른다 거리 월급 헙타마 짜르 권타깡 거른에 컴퍼니 헙타마 쪼알리스 권타깡 거른에 컴퍼니 이렇게 허락 쪼우더 어일레 두여자르 바이스고 요 수저나 헤른다 끼리 쪼잉 모든 산업 석벌 인더스트리 석벌 컴퍼니 허락 시간급 권타마 노후허자르 엑서에 사티원 그래서 요 쪼잉 머이나 히삼마 허락끼리 헙타마 짜리스 권타 헙타마 짜리스 권타깡 거래 자 일백 구십 일만 사천 사백 사십 원 덜어 고 요 쪼잉 터파요르 콜라기 네팔리 버이사마 히삭 거래 요 쪼잉 요 쪼잉 머이나 꼬루쿠아 히삭 거른다 게리 엑락 노베어자르 자르사에 어피스 루피아 자티 아운소 요 쪼잉 헙타마 짜리스 권타 에 헙타마 짜리스 짜리스 권타깡 거래 게리 법정 글로 시간만 허락끼리 아트 권타마 깡 거래 미니멈 게리 르네 호 떨어뜨빠일레 연장글로 야간글로 휴일 글로 거리려한 번에 요 쪼샤벙살 타퍼르 잔점 무너떡 요 타퍼끼뻔이샤마 이제 세금 보험 예스도쿠라자잉 겉타이네쿠라 겉타이버치 실수리영액자잉 허락끼너 섞인척 번메쿠라 이하 디테스 토픽 듣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먼저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정답을 잘 골라보세요 5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이 금액이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 네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이 금액을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 2호 버이샤 머이데리네 떨러보니 네 총액에서 전마버에코 버이샤 바터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전마버에코 러컴바터 껄 거타에코 러컴 바스타비리네 린처 요청이 실수령에 바스타비리네 뻐이샤 브라우니 3번지 브라우니 상여금 보너스 공제총액 거타에코 전마버이샤 세금총액 껄코 전마버이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2번 이번 달에는 월급이 많네요 네 연장근무랑 야간근무가 많았거든요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이번 달에는 월급이 많네요 예스머니나 떨러데레이처 네 고 연장근무랑 야간근무가 많았거든요 턱백고 깜 어린 나이시프 깜 데레이치티오 자 요청이 깨바레 구라까니 거르다이차 예 연장근로스다 예 탑백고 깜고 벅다바레 구라까니 거르다이차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험 비마 기본구 아들구 벌럭 버이샤 요청이 보너스 고 아르코스 파차니 상여금 상여금 네 상여금 보너스 요청에 에이터이 홀타호 보네라 예 보너스 자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자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3에서 4번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떨럽 어기네이 치토이 린어 썩김처 자 정답은 3번 고 가불을 신청해 보세요 가불자이 또 깨꼬 써머에 번다 치토 자 1번 네 별도로 지급한대요 호 추토이 딘처래 2번 네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에요 호 꼴 4번 네 월급하고 같이 받으면 돼요 호 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4번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꼴 껏띠호 타척기 자 정답은 1번 펄럭고 미버런 헤르노 호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끼내본 댓글이 급여 명세서만 걸컷띠호 렛게 거쳐니 자 2번 네 보험료를 다 더해 보세요 호 비마코포이샤 점마 플러스 점마 점마 거르는 호 썩벌이 점마 거르는 호 호 네 최저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호 미니멈 덜러 체크 거르는 호 네 기본급하고 수당을 더해 보세요 호 아데르급 덜러 플러폭다 점마 거르는 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왜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네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휴일 근로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네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예스머니나 덜러 바이비 네 보 그런데 덜어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소체코 본다 얼리 베레이처 휴일 근로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닷고, 깜고, 벅다, 성과의 아이코, 홀라, 엑조티, 체크, 거룩, 호스 자 머일라차인 흰어 덜러 베레이리에이코 휴일 근로수당 수당 이렇게 보셨이 네셀레 정답은 2번입니다 수당이 포함돼서 벅다, 성머데스, 포에클레 세금이 많아져서 펄, 베레이버에러 보이너 기본급이 올라서 아따르그, 덜러 베리버에러 보이너 상여금을 받아서 보너스 리에클레 요건이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EPS 토픽 듣기 확장 연습 듣기 문제를 같이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플러스너스 네러 우지저바 로즈노스 자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55과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번 달은 월급이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미니멈 덜러 버르다이 거요번에 람으로 은혜차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덜러 덜러 꺼티어 타 차이너 요건이 우지저바 꺼 차이너 정답은 1번입니다 야간 근무를 야간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접합 체크 버렁기 1번입니다 1번 이페스토픽 읽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빅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 정답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4번 퇴직금 4번 퇴직금입니다 자 액벌 써본다 버디 깐 거래 꼭 깐 달래 회사를 그만둘 때는 컴퍼니 초로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상여금 보너스오 기본구 아다르구 떨러 보너스 상여금 에듀다이호 정답 4번입니다 4번 2번 실수령액은 바스타비 니네 퍼이셔자인 월급의 총액에서 떨러코 전마보액 럭건바터 세금 퍼이셔자인 공제한 3번 공제한 니깔레코 버리샤호 호암한 썸마베스 가부란 어기네이 리에코 지브란 이레코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에서 5번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닉노프로스너마 저바디눈 보스 어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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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까지 일을 했어요? 히조라 퍼티버제 썸머 깜거로노버요 조금 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얼리 딜로 썸머 깜거랭 10시 전에 퇴근했어요 더스버제 어기 뭐 추대고 자 이오자인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오자인 연장근로시간 네 퍼펙고 끼너번다 끼리 더스버제 어기 깜초레로 오여니 어 추대오니 그래서 이래 연장근로시간입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자 수당을 계산할 때 왜 6,030원으로 해요? 억다 히삭거른다 끼너 6,030원으로 놓아라 히삭걸서 자 그 금액이 띄워보이셋자인 법으로 정한 니엔레 토끼에코 털럽 임금의 최소기준이거든요 털럽고 아다르굿 너무나고 그래서 이래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미니멈 덜러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국민연금 고용범 요청에 비마선번디 석다오로 급여내요 덜러코 비벌업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근로자들은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 매월 다른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 깜달자인 아다르부 떨러 바에 보너스 러 벅다 아디 허렝머이나 아르게이퍼이샤 아 퍼럭바이코 버이샤 떨러 꼬루프마 린처 그렇지만 털러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털러 허렝머이나 우권너운에 깜고 엄단이 꼴라기 껄자인 서이 떨이깔레 히사 꺼른 후 액덩 굉장히 액덩 복잡합니다 저 띌 저 따라서 뺏어 일래 급여를 지급할 때 떨러 린다 간단한 세금 계산표로 서럴 껄 히사 테이블 도와라 세금을 공지하고 껄리 컷다운에 어니 다음에 2월에 아르코 벌써 페브러리 머이나마 실자 부담해야 할 세금을 바스타비 띠르누 퍼르네 껄자인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서이 떨이깔레 히사 꺼서 이것을 요자인 네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그래서 벌써마 엑조티 이 떨빠일래 벌써버리 컴마에코 보이샤오르고 액덩 서이 떨이깔레 히사 꺼레로 껄 띠르누 퍼르네 어스타운스화쳐 그렇두어 떨빠일래 허랭 머이나마 털러파터 껄 띠리라 껄자올라 털어 아르코 페브러리 머이나라 액덩 비스트리 그루프마 껄 히사 꺼레로 털빠일래 사이 바스타비 띠르누 퍼르네 껄 번다 데레 띠리로에러 아이코 호버네 필타리너 석근에 구라호 터러 바스타비 띠르네 껄 번다 토레 띠리로에코 처번에 어좌히 껄 띠르네 어스타마 호나서차 정답은 1번입니다 세금공제 껄코 겉다운 보험료 납부 비맞고 펄샤디르누 급여 명세서 덜러코 비바라노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EPS 토픽 읽기 확장연습 같이 해보시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쓰레기를 버릴때에는 정해진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라케러 4번입니다 자 폴로 퍼타운다 팔다 토케코 로 토케코 요 칸마 요 플라스틱 요 졸라고 요 폴 라케러 팔로 벌 버려야 합니다 팔로 벌쳐 다른 봉투에 넣으면 안됩니다 어루코 요 졸라마 라쿠노 후다이노 다라도 요 자잉 준다오누코 얼터 고르프마라케코 처소스도라교 준다에타꺼니 어타와 라켓타꺼니 준다에러 오라케러 요지꾸라자잉 다마서 4번입니다 자 공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잘자잉 서더위 체크걸음을 걸쳐 고장이 난 것은 비글이의 꾸꾸라자잉 반드시 꺾어이 자 번화해러 꾸러여고 거르노고 자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2번입니다 씻어서 도해라 닦아서 후채라 치여서 허타해라 자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고쳐서 자 3번 직장에서 일할 때에는 컴퍼니만 까은 거른다 동료들끼리 서거름이 하루 빚지만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밀런설 운을 걸쳐 그렇지 않으면 떼서 거른 더이너번에 일이 즐겁지 않고 깐어마일로 처이너 3번째 가로운어 썩쳐 뛰어얼터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편해져야 합니다 서질로운어 펄쳐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서질로운어 썩인척 힘들어져야 합니다 가로운어 펄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로운어 썩쳐 3번의 정답은 4번 이것으로 55과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과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